우리 이재명 대표, 박원권 원내대표,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싸우신 걸 보고 뒤에서 늘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번 노인위원장 선거에서 61대 31로 당선됐습니다. 그것은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을 거 아니라 그동안의 노인위원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잘못했으면 저에게 뭘 필요해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홉평 남짓은 노인위원회 방에서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노인 몇 살이 밥이나 먹고 끝나는 이런 실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30.8% 노인표를 얻어가지고 윤석열의 반절도 얻지 못해가지고 아주 석표를 했습니다. 앞으로 노인표가 매우 중요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. 국회의원 선거에서나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표는 매우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를 뽑아준 우리 노인 당원들, 권리당원들에게 보다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노인 조직을 더 확대하고 각 시도별로 순위하면서 노인연수를 통해서 아주 당원들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노인증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저 아홉 평방에서 노인이 밥이나 먹고 끝나는 그런 노인연화가 아니고 진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나 국제원 선거에서 노인표가 중요한 걸 아시고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